이제 김장 담글거예요 육수 이런거 준비해야하는데 제일 먼저 저는 다시마 물부터 준비해요 이제 육수를 만듭시다 육수에 디포리 솔찌 보리새우 양파 사과 대추 그리고 고지베리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푹 끓여줄게요 저는 김장김치에는 찹쌀가루를 넣어서 찹쌀굴을 만들고 약간 풋내 나는거 있죠 열무나 알차리나 그런거 그때는 밀가루 불을 써요 저어주면서 찹쌀풀이 은근하게 끓을 때까지 잘 지켜주시면서 끓이면 돼요 이렇게 끓고 있죠 찹쌀풀이 그러면 한 3분간 끓인 다음에는 불을 끄고 한 김 시키면 이제 이것도 준비 끝 이제 배추를 절일거예요 절일 때 소금이 아주 중요해요 동네 한인마트에 가시면 간수 빠진 소금 그런거 팔아요 그런걸 사오시던가 난 좀 자랑하려고 받고 왔어 이거 6형제 소금 한국에서 소금 주문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이거 6형제 소금 되게 유명해요 옛날에 인간극장에 나온 가족인데 이 집 소금이 맛있어 이거 그때 당시에 주문했을 때도 어이구 봐 제조년 2013년 2013년에 제조한 간수 빠진 소금이에요 지금 2019년이니까 벌써 6년 6년 된 소금이야 이걸로다가 저는 배추를 절일거예요 어이 뭐 괜찮네 나쁘지 않아요 캘거리에서 이 정도면 아휴 훌륭하지 아휴 잘 익은 것 봐 잘 염글었어 잘 염글었어 배추 심은 저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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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조금 요 두툼한 부분을 살짝 없애줘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잘 절여지고 괜찮아 훨씬 칼집을 조금 조금 요렇게 딱 요렇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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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 배추잎이 있으면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이렇게 놔뒀다가 얘도 나중에 같이 절여가지고 요거 포기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싸주던가 아니면은 그 김치냉장고 그 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넣은 다음에 위를 덮어주던가 뭐라도 해 응? 그러니까는 버리지 마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닦아주는거죠 한 번씩 겉에 닦아주고 속에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속안 톡톡 끓일 물을 자 이렇게 한 번씩 흘려보내면 그럼 이제 절일때도 훨씬 편해요 자 이제 소금을 절을게요 소금을 아무튼 요 사이사이에 요렇게 켜켜이 배추잎 한장 한장에다가 다 하진 않구요 그냥 중간중간 이게 절여지면서 소금물이 자꾸자꾸 나오고 배추가 절여지면서 다른 곳에도 소금이 이렇게 묻기 때문에 괜찮아 요렇게 요렇게 해서 배추 잘린 단면이 위로 올라가게 그래야지 이제 소금물이 소금이 절여지면서 소금물이 계속 계속 마냥마냥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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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배추잎들이 고르게 고르게 절여져요 이걸 거꾸로 놓으면은 소금이 녹으면서 이 소금물이 어디 뭐 더이상 바닥으로 밖에 안가잖아 그래서 도움이 안돼 그렇게 하면 중간중간 이렇게 좀 상한 잎사귀가 있으면 그냥 뛰어버리세요 이런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잖아 박스 겉면만 보거나 이렇게 묶어주면은 1시간 2시간씩 있으면 좀 꽤 숨이 죽어요 특히 요 밑에 있는 애들은 그러면 이제 약간 굴려가면서 절일 수가 있는거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 바닥에 소금도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 이거 아까와요 아까 이렇게 배추 겉면 요거 모아놓은 것부터 배추 자르고 다듬고 소금 넣고 하다보면 요런거 요런거 짜투리 요런거 계속 엄청 생기잖아요 얘네를 비벼주는거지 요 밑에다가 소금물을 앞뒤로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소금이 입혀져요 요 봐라 요런거 이런거는 진짜 맛있는거야 나중에 이렇게 넓은걸로 쫙 싸주면은 김치맛도 시원해지고 아주 그냥 보물이지 보물이야 그런 다음에 요런 짜투리들 있잖아요 요런 짜투리들은 나중에 겉절이처럼 어? 짜투리 그 김치맛 배추맛 모아가지고 겉절이 담글 때 기가 맥히지 여기에다가 이제 굴 내가 또 굴 사놨어요 이거 김장 하다보면은 배추 절이고 나면은 굵은 소금이 바닥에 천지야 엄청 끄스거려요 꼭 해줘야돼 이거 마늘 생강 참계 멸치액젓 새우젓 고추파르르 볶음 찹쌀풀 넣고 갈아준 양념 넣고 다시마물 고추나물 칠고추 모어 고춧가루 육수 고추 한 30분쯤 고춧가루 양념의장 주 Neum 고춧가루 간을 다 머금으니까 이때 이 다시마우를 더 부어주는거야 안그러면은 김장김치 먹을때 보면은 속이 막 뻑뻑한거 있잖아요 아 나 그런거 너무 싫어해 좀 이렇게 구두들하게 넘어가야지 안그러면 고춧가루가 너무 태초에 그 모습 그대로 고춧가루처럼 생겨버려서 좋지 않아요 이젠 간을 소금으로 추가 간을 좀 더 해주는거에요 이렇게 소금을 안쓰진 않아 쓰긴 쓰는데 소금보다는 액젓을 위주로다가 저는 간을 하는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집안 취향껏 입맛껏 다 각자의 그 취향대로 만드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들깨가루를 넣을게요 아까 넣는거 깜빡했어 그리고 마이크 켜놓은것도 깜빡했어 그래서 지금 보이스오버 하고 있어요 암튼 많이 말구요 배추 한 한 박스 정도 양에 들깨가루 한 두 테이블스푼 정도 많이 안해도 돼요 요 조금 넣는게 아이 또 맛을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이제 갓을 좀 썰어 넣을게요 제가 갓은 세 묶음을 샀는데 그중에 두 묶음은 나중에 양념에서 갓김치로 이렇게 얹을거고 딱 한 묶음만 요것만 잘게 좀 썰어가지고 양념에 넣을게요 맛있으라고 제가 그 김장김치 안에 뭐가 막 이렇게 김치 속이 막 걸그럭거리는걸 싫어해서 무 생채도 안 넣어요 저는 석박지로 만들어 놓는데 요것만 갓하고 파만 넣어요 이제 석박지로 넣을 무 다듬으려고요 무는 저는 껍질 안 벗겨요 껍질 안 벗기고 요런 깨끗한 수세미로 이렇게 빡빡빡빡 해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줘요 왜냐면 이 무 껍질이 아주 식감도 좋고 맛있거든 이렇게 한 다음에 석박지 할 무는 요정도로 요정도로 썰어줘요 간략하게 소금 간을 좀 소금 고춧가루도 이따가 김치 다 버무린 다음에 구석구석에 그냥 짱 박아주면 돼요 이제 고틈을 타가지고 저는 수육을 준비하려고요 아예 김장 담그는 날에는 수육을 먹어줘야 돼 물에다가 지금 통후추 월계수잎 마늘 그다음에 생강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황기인지 뭔지 응 그거 해가지고 넣고 된장을 한 요만큼 수육은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이 삼겹살 수육보다는 요 목살 수육을 좋아해 이렇게 해서 끓여줄게요 요 배추는 가장 억센 요 끝에 부분을 딱 하고 끊어지지 않고 요렇게 했을 때 동그랗게 말아지면 딱 맞게 절여진 거예요 용케 그지? 한 번 씻어 건졌으면 한 번 더 두 번은 씻어야지 어우 손 시려 내가 지금 오른손이 내 손인 이유는 고무장갑이 좀 아까 빵구났어 아이 짜증나 아이 손 시려 자 이제 묻힐 거예요 요 맨 밑에부터 너무 열심히 할 거 없어 특히 요 김치냉장고 통 바닥에 들어가는 거 왜냐면 위에 있는 거에서 계속 계속 이 양념이 어차피 내려오기 때문에 얘는 대충 해도 응? 맛이 있었죠 응?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대충 아니 왜 고무장갑이 빵구가 나고 난리야 아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아까 요거 양념에서 석박지용 무 있잖아요 요 무를 바닥에 깔아주는 거야 응? 감싸서 넣어주면 되지 요렇게 요런 거 하나 밑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서 하세요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아 응?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 이 양념을 맘껏 잘 썼는데 배추는 한 서너폭이 남았는데 양념이 다 떨어졌을 때지 아니 이거 새로 만들 수도 없고 응? 아주 곤란해 그럴 때는 맨 밑에 있는 거를 이제 한번 묻히고 나면은 그 다음 거는 켜켜이 배추잎 배추잎마다 잘 발라줘야지 그래야지 위에 있는 거에서 양념이 내려와서 맨 밑에 있는 배추가 맛있지 요게 넓적한 거 있잖아 넓적한 거 이렇게 싸주고 요렇게 해가지고 차곡차곡 넣는 거예요 자 요렇게 포기김치를 담았으면 지그재그로 담아요 여기가 배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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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석박지를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껴주는 거야 아까 요 절여놓은 양념이 딱 됐네 딱 됐어 묻혔으면은 인자 요 위에다가 이렇게 이거 곧바로 먹을 김치에는 요걸 안 올려요 그래서 곧바로 먹을 게 아니라 김치 냉장고에서 한 두 달 이상 먹을 나머지 거 있잖아 곧다가 이렇게 올려놔 그러면 얘가 이제 갓김치가 숙성되면서 밑에 있는 김치들도 아주 맛이가 드는 거지 아휴 얼른 마무리 합시다 다 절여가지고 놨던 요거를 덮어주는 거지 그럼 나중에 요거는 찌개나 찜용으로 할 때 기가 맵히게 맛있어요 기가 맵히게 요거는 이거 요거 이쁘러 요거 음 짜 부레기 고추들 요거를 겉절에를 담급시다 겉절에 됐어 됐어 쿨 아, 맛있는 냄새 너무 맛있겄다, 너무 맛있겄어. 굴이랑 같이 싸서. 너무 맛있어. 여보, 접시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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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